안녕하십니까 녹스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커 안녕하세요 형님 근데 오늘 뭐합니까 재밌는 콕 조상님아 조상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조상님이나 언니 빨리 근데 물어볼게 있는데 왜 맨날 컴퓨터를 찍고있나요 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되지 시청자가 댓글로 남겨줬어요 는게 뿔이고 시청자가 물어봤어요 네 왜 맨날 이 컴퓨터 검은 화면을 이용하나요 자 여러분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은 화면이 그 다른 곳은 뭐 하얀 화면이나 이런 뭐 사물 찍어야 되잖아 이 검은 화면은 딱 검었고 얘는 캐릭터 나오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 맞다 우리 캐릭터지 자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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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일까요 바로바로 뭐에요 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자 레고 미니피규 레고 미니피규어 마크 네 알렉스 엔드 네 엔더 드래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거구요 자 재밌겠다 재밌겠다 굿 재밌는거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닌가 재미없나 딱 재밌게 생각해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못올려서 준비했습니다 자 마이월드 짝통제품 이구요 마크죠 여기 야광 블럭이 있나요 이게 야광 블럭인가 모르겠네요 랜덤 아니겠죠 이건 뭐 나노블럭 형식으로 해놓은거고 음 한 종류별이고 야 개봉박두 아주 간단한 봉지 하나만 들어있고 설명서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어 안에 뭐 어떤게 있다 어 안에 뭐있어 님들 어 안에 뭐있어요 어 어 어 아니 크리퍼 너 안녕하세요 짝퉁 크리퍼입니다 장난치지마 넵 그럼 고고 자 설명서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저 박수 봐야겠네요 어 이건 뭐 다 분리되어있어 다 분리되어있어 으음 자 이렇게 끼워주시구요 자 방송 시작하자 아하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아니 이런 사기가 이건 분명히 파란색 검이었는데 이거 아씨 짝퉁 뭡니까 저 오메야 아 아예 파란색 준다면 왜 흰다 철검 줬니 철검 철검 같지도 않아요 사기당이고요 사기 회이크 지린다 자 이렇게 다리를 여기에 꽂아주시고 아유 뭐야 어 반대로 꽂았구나 아 이것도 일일이 꽂으라 이 설명서에는 꽂혀 있어요 이게 귀찮크요 에잉 아 귀찮은데 귀찮아 귀찮아 안돼 자 이렇게 팔 하나 꽂고요 이거 전원 꽂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놔둬 주시고요 아우 계속 밥 먹으라고 부르며 누가 불렀는진 아마래 줄 거고요 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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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 장사는 왜 하니 네 짝퉁이 없어서 답변 못 드리고요 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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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시구요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시구요 다음에 이거 깨닫은 모형을 이렇게 하나 두개 달아주시구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어딨니 자 이렇게 손잡이를 갖다가 자 이렇게 이거 미니 드래곤이죠 내 집 직접 막 그걸 크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주시구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이상한 새 모양이 나타나구요 하여튼 핵이 상한거 나왔구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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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놓은거를 갖다가 지금 검에서 안보이죠 저도 어떻게 조절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밖에 못해가지고 죄송하구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얼굴 모양이 있다고 하던데 얼굴 모양 얼굴 모양 얼굴 모양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걸 갖다가 여기 뒤에 뒷칸에다가 놔두시구요 다시 이걸 iga 되잖아요 여기 위에 이거 하나 마주세구요 그러면 드래곤이 되구요 뒤에다가 이거에다가 건막대기에다가 꼬리 부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아 손이 미끄러워 손이 이끼가 꼈어요 그럴 리가 있니 자 혼자 마리구요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휘둘러 주시구요 자 날개 모양 아 역시 불량이구요 아 아 짜증나네 어 됐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막상 짜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있는 거라서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막상 짜증납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지리구요 이걸 꽂은 내가 더 신기하다 이렇게 하셔서 드래곤 모양이 되구요 하 막상 해보니깐 멋진데요 가 아니라 부서진데 뭐가 멋져요 오오 오오오 오오 아 지금 해피해피하고 루돌프가 출연을 못하겠어요 출연하는 순간 얘가 부서질 것 같아 오 내 재미야 돼 오 예뻐맨 오 재미있어요 하늘비행 하늘비행 자 이렇게 드래곤이 완성이 되구요 자 하기 전에 알렉산더에게 이 못생긴 철금을 씌워주고 가야겠죠 이 거치대에 올려주시구요 이거는 안에 따로 들어있던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거고 따로 가져온 게 아니구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걸쳐놓자 어때요 잘했나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앞으로 여기까지 끝